아이아이 아 왔어 오 우리 선생님 등장 대박 안녕하자 오늘 학교 가나요? 아 노노노노노 일단 벙커와서 3분 파밍하고 내가 핑 찍으면 달리삼 오케이 오케이 에? 뭐야 저거? 뭐? 대박이야 저걸 내야겠다 네 TV 한번 켜봐 TV 저거 CG 아니야? 영화같이? 올해 초부터 축적된 초미세먼지가 오늘 역대 최악농도를 도전거처럼 시민들이 갑자기 돌려낸 폭력성을 보이고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서울 강북권 1구에서 소규모 폭동처럼 시작됐던 이 환상은 그 규모가 매우 빠르게 타지고 있으며 이미 수녀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예수들입니다 이 해산물은 이 해산물 축적한 상태를 확산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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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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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